그래서 제가 그 연세에 좀 솔직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대통령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다 뭡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 해놨습니다 아무도 핵심을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 80이 넘었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다 죽은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80이면 뭡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김재중 주필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1939년생 83세입니다 83세인데 철투철미하게 이런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 하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분들 뭐죠 조언을 하지 말든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도 다 잘 알 건데 말도 안 되는 칼럼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칼럼을 가지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 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세에 좀 솔직하면 안 되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이런 83점도 됐으면 할 말 다 하고 살 것 같아요 불이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이 좀 있으니까 몸조심을 한다 이렇게 보면 김대중 주필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흔히 잘 알고 있죠 김대중 칼럼이 아주 명 칼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5월 26일입니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요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여러분 김대중 칼럼이 실린 겁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당구에 의문 제기된 곳을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컴퓨터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거리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전산조작의 핵심이니까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장을 여러분들 뭐죠 포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컴퓨터로 진행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이다 그게 독일인들이 선거에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런 칼럼을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한 달이 지났을 때 5월 26일 날 조선일보에 올렸던 김재중 맹 칼럼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선거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자 공공연이 이를 만드는 것쯤 여기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부정 타령이냐 일부 비아냥의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중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 이게 결론입니다 김대중 전주필은 2020년 5월 달에 이미 표를 찍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아주 명칼럼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여러분들 역시 참 왕년에 김대중 주필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이후에 한마디도 뭡니까 이 문제 언급 안 한 겁니다 조선일보 입장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김대중 주필 정도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복구일 선생처럼 그렇게 칼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라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잘 살 거라고 BTS가 뜨니까 방산이 뜨니까 원전이 뜨니까 다 생각한 자유니까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나라의 아이들이 그냥 자식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욕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김대중 전주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노원구청장 선거 결과입니다 이건 그냥 조작입니다 이건 사기고 이거는 그냥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노원구청은 후보가 2명 출마한 모양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6.8 플러스 6.8 마이너스 5.2 플러스 5.2 마이너스 9.4 플러스 9.4 마이너스 8 플러스 8 똑같습니다 국힘당의 임재혁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정확한 표수만큼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오승록 후보와 함께 옮겼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더해야 되겠지만 두 사람이 출마해놓으니까 정확하네요 국힘당의 임재혁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마이너스 9%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의 오승록 후보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9%를 대했네 똑같습니다 숫자가 이런 사기들을 친 겁니다 이게 이준석 여러분들 지역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이준석은 여러분들 선거 사기 없다고 여러분들 야단법석을 치고 여러분들 그 젊은 친구가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노원구청장 선거는 세 명이 출마하지 않고 두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착하게 좌우대칭이 성립됩니다 국힘당이 뺏은 퍼센테지만큼 더불어민주당 고승록 함께 옮겨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서울시 서대문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고딕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서양의 고전미라는 것은 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7.9 플러스 7.9 마이너스 8.3 플러스 8.3 여러분들 이게 뭐 예술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술입니다 그냥 국힘당의 여러분들 북과자 제2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7%를 옮겨준 겁니다 북과자 제1동에서는 국힘당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9%를 빼앗아 가지고 플러스 7.9% 대준 겁니다 홍은 제2동 국힘당의 여러분들 홍은 제2동 국힘당의 이성은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6%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6.6%를 빼앗아 가지고 홍은 제2동에 플러스 6.6%를 대준 겁니다 이게 선거냐고요 이게 이런 선거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이 길이 번성할 것이다 정신나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포구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태경 지역구가 있는 해운대구입니다 반려 제4동 제4동 제4동하고는 똑같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성수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 마이너스 2.8%를 빼앗아 가지고 플러스 2.8%를 대주고 마이너스 4.6% 플러스 4.6% 마이너스 2.9% 플러스 2.9% 마이너스 3.2% 플러스 3.2% 마이너스 2.8% 플러스 2.8% 똑같지 않습니까 좌제의 4동 마이너스 6.6% 플러스 6.6% 마이너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표를 빼앗은 것만큼 그대로 옮겨줬습니까 좌우대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제 1동 마이너스 8.1 플러스 8.1 국힘당의 김성수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8.1%만큼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반께 옮겨준 겁니다 이런 선거가 전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산시 남구 검정구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와 해서 처음 치러졌던 공직선거입니다 이게 대구 수선구입니다 대구의 이름들 강남구라 부르면 대구 수선구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좌우대칭이 그냥 일치하는지 마이너스 1.3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마이너스 2.6 플러스 1.6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이게 선거냐고요 이게 대구 남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2.6 플러스 2.6 빼앗은 수만큼 그대로 뭡니까 옮겨준 거 아닙니까 결과가 이런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김대중 주필이 총선 승리 때까지는 윤석열은 임시대통령이다 총선을 어떻게 이겨 과학적 사고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이 옛날 인풋인데 아웃풋이 옛날 아웃풋이 나오지 어떻게 새 아웃풋이 나오냐고 차라리 기후제를 지내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이런 칼럼을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승리직관인 임시대통령이다 총선을 어떻게 이기는데 올해 83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세 좀 솔직하면 안 되냐 이래서 어떻게 이기냐 총선을 결과를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첫 번째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데 전산조작을 가지고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다 이동시켜 결과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무선수로 뭡니까 무선수로 뭡니까 총선을 이긴단 말이고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이름 칼럼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김대중 주필이 모르냐 잘 알죠 2020년도 5월달에 쓴 이명 칼럼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표를 던지는 사람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문장이 뭡니까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 합격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이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예를 들면 판결문인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알아서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 숨이 막혀가 못 살갔대 모두가 다 비겁한 겁니다 모두가 다 비겁한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